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재완료 진행형과 의문사와 투브정우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법을 좀 봅시다 현재완료 현재완료는 뭐야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현재완료를 쓰라 현재완료라고 하지 현재완료의 기본공식은 뭐야 have에다가 동사의 과거 분사를 쓰는 거란 말이지 그럼 진행형은 뭐지 진행형 진행형은 우리가 b동사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진행형이 쓰잖아 주어고 주어가 요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현재완료가 진행이 붙은 케이스가 자 되는 건데 그러면 자 봅시다 현재완료랑 진행이 이제 붙은 거야 그러면 have 플러스 pp 요건 b동사잖아 그죠 b동사의 pp는 bin이죠 그리고 b동사 플러스 ing 요거는 진행 요거는 현재완료 그래서 이제 현재완료 진행형은 have 플러스 pp 진행이니까 b를 쓰고 다음에 동사에다 ing를 쓴단 말이죠 해석은 계속해서 뭐뭐 해오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know 이건 알다잖아 have 가지고 있다 like 좋아한다 이런 것들은 이 자체에 좀 진행의 의미가 있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계속 갖고 있는 거지 like 계속 좋아하는 마음 이것처럼 인식 know는 인식이지 알고 있는 거 소유 가지고 있는 것 like는 감정 이런 것들은 이런 동사가 진행형으로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I am knowing her 나는 그녀를 알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진행형으로 안 쓴단 말이야 you know 자체가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I know her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동사들 특이한 동사들을 특이하기보다는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현재완료했을 뿐이 아니라 그냥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자 예문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have 플러스 pp 여기는 완료 그 다음에 b동사 플러스 ing 동사원형 ing 이건 진행 우리는 자 talk on the phone 요거 먼저 볼까 talk on the phone은 전화로 전화해서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제 통화를 하는 거 통화 우리는 have been talking 통화를 하고 있는 중이야 for one hour 한 시간 동안 이거는 동안 for는 동안 이란 뜻으로 해석되죠 다음 여기 완료 요거는 진행 자 it has been raining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야 since this morning 오늘 아침부터 계속 쭉 자 for 와 since 의 차이점이고 for는 for 다음에 이제 시간이나 구체적인 이제 숫자가 나와 숫자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이야 시간이나 숫자 숫자를 나타내는 이제 시간을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근데 since는 뭘 말하는 거냐면 기점 기점 시작점 요거는 동안을 말하고 또 기간 시간이나 기간을 말하는 거고 for는 since는 기점이야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말이지 오늘 아침 이후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을 표시어 표현한다는 거 자 그럼 우리 한번 요 그녀는 한 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해 볼까요 만들어 보는 거야 study english for one hour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니까 그 이전 과거니까 현재 완료해서 해야 되겠지 she has been 이죠 그 다음에 공부하다 study 잖아 여기가 ing 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studying english 한 시간 동안이네 동안은 뭘 쓰나 그랬지 for one hour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요거는 현재 완료 요거는 진행 그래서 그녀는 계속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한 시간 동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정문과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부정문은 have와 pp 요 pp 사이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돼요 부정문 간단하지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의문문을 만들 때 그 완료형인 제일 먼저 have나 has 주어있다 그래서 그지 have you 든지 has she 이렇게 현재 완료를 만드는 have 동사 요거를 문장을 맨 앞에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의문문인데 물어보는 뭔지 모르는 의문이었으면 의문문은 물론 맨 앞에 써야겠지 의문문은 항상 맨 앞에 오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공식이 이렇게 있고 한번 예문을 보자고 tom has have plus pp 야 tom이니까 has 고 tom은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 뭐야 이거 기점이라고 그랬지 last week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이겠지 나와 함께 나랑 tom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 대화를 안 나눠 이런 말이겠네 자 여기 의무사가 없어서 have만 나왔어요 have you been 자 원래는 뭐야 you 너는 have been 그 다음에 waiting 기다리다 이제 여기 완료 요거는 진행 너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이잖아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할 때 물어볼 때 여기 have가 맨 앞으로 간다 그랬잖아 have you been waiting here long 그치 너 여기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길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이 자체가 문장에서 이제 명사가 되는 거야 명사처럼 쓰여 가지고 명사는 문장에 주어도 되고 목적으로 되고 보호도 되잖아 명사처럼 쓰이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투부정사가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였을 때 그때도 투부정사 자체가 명사니까 그때도 주어 목적으로 보호 역할을 했잖아 의문사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뭐야 what 같은 의문사를 말하는 거야 what 플러스 to 부정사 이런 문장 이런 문장이 들어있는 문장은 의문사를 먼저 앞에 쓰고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 해야만 한다 이런듯이 should 하고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이걸 알아두면 좋겠죠 자 what to 부정사 그러니까 이제 what 이거지 이거 선생님 말한 거 무엇을 할지 무엇이잖아 무엇을 부정사 이게 이제 동사니까 요거 무엇을 요거 할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what to it 그러면 무엇을 먹을지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무엇을 먹을지 오케이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how to 부정사는 어떻게 할지 how to do 하면 how to do 그렇지 어떻게 할지 how to do 이거 이거겠지 어떻게 할지 또는 하는 방법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when to 부정사 언제 할지 when to eat 하면 언제 먹을지 이렇게 되겠지 언제 먹을지 when to study 언제 공부할지 오케이 where to 부정사 어디에서 할지 where to go 뭐야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런 말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의문서 플러스 투 부정사는 주의할 것은 why to 부정사는 이런 것은 안 쓴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둡시다 자 그럼 이번엔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보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얘가 명사 명사가 돼서 그치 명사 역할을 해서 how to live 의문서 의문서 투 부정사 그치 의문서와 투 부정사가 뭐였어 이거 life는 삶이야 삶을 어떻게 살지 삶을 어떻게 살지 는 주어 역할을 했네 는 important 중요하다 for all 모든 사람에게 주어로 쓰인 거야 의문서 투 부정사가 주어로 쓰인 거고 I don't know 주어 동사 여기까지 여기까지 동사 그 다음에 얘가 목적으로 쓰인 거야 나는 모르겠어 뭐를 what to eat 뭘 먹어야 할지를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지를 얘가 목적으로 쓰였네 오케이 이해 됩니까 다음 이거 보호로 쓰인 거 the problem is 주어야 그 문제는 is 동사야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하는지 그 일을 언제 시작하는지 이다 문제는 그 일을 언제 시작하는지 이다 이거는 주격 보호로 쓰였네 오케이 요것이 바로 이 문제니까 오케이 이해되는가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의문서 투 부정사는 요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should를 이용해서 자 보자 이걸 뭐야 I don't know 난 몰라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가는 방법을 몰라 몰라 이런 말이잖아 그럼 난 몰라 어떻게 가는지 의문서를 먼저 쓴다 그랬어요 나는 몰라 어떻게 그 다음에 누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잖아 의문서 주어동사가 나온단 말이야 how i should 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의문서 주어동사 그 다음에 동사원형 뭘 모르는 거야 가는 걸 모르죠 go i don't know how i should go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는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가야하는지 가야만 하는지 자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슈트 슈트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라는 거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로 이제 우리가 한번 배운 것을 익혀 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 직접 지금 하지 말고 스탑해 놓고 영상을 스탑해 놓고 먼저 여러분이 풀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을 같이 맞춰 보세요 꼭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갔다 왔죠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지수는 has 가 있네 has lunch for the hour 한 시간 또한 점심을 계속해서 먹고 있다 를 해야 될 것 같네 has 가 있고 has plus bin 있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의 ing 요거를 완료 요거는 지수 has been eating 이 되겠네 한 시간 동안 점심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이니까 다음 i asked 난 물어봤어요 요청했어요 나의 엄마에게 그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겠네 무엇을 입고 무엇 what to wear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 파티에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잘 맞았습니까 오케이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고치시오 i have been not ha 뭐야 이거 not have plus pp 요거 현재 완료형의 부정은 not have pp 사이에 들어가잖아 그치 i have not been playing the piano for two years 그래서 나는 두 시간 동안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지 않아 이 말이 되겠네 they didn't know how to use 그들은 몰랐어 동사 그 컴퓨터를 전혀 이런 말이에요 at all 전혀 그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는 법을 몰랐어 뭐 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의문사 투부정서잖아 그래서 툴은 뺍시다 더하기는 how to use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사용하는지 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좋아 다음 5번 나는 아침 너는 아침 내내 무엇을 하고 있니 묻는 말이네 자 이거는 의문사가 앞에 있으니까 의문사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아침 내내 무엇을 하고 있니 아침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완전 진행을 물어봐야겠네 what 자 뭐가 나와야 되지 you 너니까 이건 have have 그치 what have you 뭐가 나와야 돼 여기 doing ing 였으니까 pp 비동사에 have plus pp니까 been 있어야겠네 그치 what have you been doing all morning 아침 내내 무엇을 하고 있었니 됩니까 오케이 나는 그녀를 언제 병문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는 알고 싶어해 그는 알고 싶어해 뭐를 그는 원해 알고 싶어 뭐를 그녀를 언제 방문해야 되는지 언제 방문해야 되는지 언제 방문해야 되는지 의문서 투부정서 언제 when 투부정서 went to visit 를 쓸 수 있겠네 went to visitor 그치 그녀는 원해 알기를 원해 그녀를 아 그는 이제 sorry 그는 그녀를 언제 방문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 이 말이 되겠지 다음 나는 지난달부터 스케타는 뭘 배우고 있어 지난달부터 지난달을 기점을 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 이건 since 가 나오게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I 배우고 있어 have 배우고 있어 have been 진행이야 배우다 learn learn 를 쓰면 되겠네 그치 learning I have been learning 그 다음에 뭐 하는 방법 스키 타는 법이야 스키 타는 법 스키 타는 법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니까 how to ski 이거 스키를 타다야 얘가 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how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I have been learning how to ski since last month 어때요 어렵지 않죠 조금 틀렸어도 자 다음 너는 이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니 사용하는 방법 이건 뭐야 그냥 뭐 볼 것도 없지 how to use 사용하는 방법 너는 아니 사용하는 방법을 이 기계 그쵸 그녀는 점심싸를 3시간째 하고 있어 3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을 써야 되겠네 she has 뭐 간단하지 뭐 been 그 다음에 뭐 먹는 거니까 eating 점심을 그쵸 3시간째 뭐 동안 이니까 for 이 eating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우리가 having 쓸 수 있어요 어 선생님 have는 진행용으로 못 쓴다며요 못쓰지 근데 여기 왜 써요 왜 이걸 쓴다고 그래요 have 가 소유의 뜻인 소유의 뜻인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질 때는 진행을 진행을 못 써 근데 여기서는 뭐야 have가 무슨 뜻이야 여기는 먹다잖아 먹다 소유가 아니라 먹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쓸 수 있어요 she has been having lunch 해도 된다 오케이 하나 더 알았지 좋았어 마지막 그는 오후 1시부터 점심 식사를 3시간째 하고 있어 3시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3시간째 니까 자 1시부터 봅시다 그는 he니까 has겠네 he has been 뭘 하고 있어 이것도 밥먹네 이것도 eating 이것도 그지 1인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having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거 가지다가 뜻이 아니니까 그는 먹고 있어 계속해서 점심을 음 오후 1시부터 3시간째라는 말은 1시부터 1시부터 지금 3시 5 1시부터 니까 여기 이게 잘못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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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1 1시부터 여기가 1이 돼야 돼요 1이 1시부터 니까 SINCE SINCE가 돼요 요 내용에서는 3시간째는 없네 근데 요 말이 여기 1시부터 3시간째라고 하고 있으면 이 3시간째라는 말이 정확하게 있진 않아요 여기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는 1시부터 1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야 이런 뜻이겠네 그러면 그는 오후 1시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있어 3시간째라는 말은 필요 없을게 요거는 이제 요 위에 거랑 조금 문제를 내면서 헷갈렸던 것 같아 그는 오후 1시부터 점심식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어려움 없죠 틀린거 여러분들 고쳐놓고 잘 모를 때는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보고 특별히 잘 모르는데만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듣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케이